반갑습니다. 메가스트리 과학탐구 직업 엄영대 선생님입니다. 올해도 수능 전에 평가원에서 보는 두 번째이자 평가원 마지막 모교사의 9월 평가원까지 다 맞춰봤습니다. 남은 건 10월 교육청 모교사 한번 남고 수능 보면 되네요. 수능도 한 60월 남짓 남았고요. 1년 동안 그래도 쭉 고생해온 보람이 11월 달에 마지막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하면 될 것 같고요. 9월 평가원 간단하게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이 해설강의를 찍는 게 어제 여러분들이 모평 봤고요. 오늘 오전까지 메가스트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채참한 결과 가지고 1등급 컷을 보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체감적으로는 1등급 컷이 한 44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어제 시험 끝나고 문제 보면서 그렇게 예상을 좀 했었어요.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수월한 시험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오전까지 채참한 결과가 1등급 컷이 한 44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채참한 여러분들이 조금 수가 늘면서 현재 지금 오전 12시 정도 돼가지고 1컷이 메가 채참 결과로 보면 한 46점 정도 나오고요. EBS 컷도 보니까 46점 1등급 컷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한 44, 4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잘 푸셨던 것 같아요. 푸셨던 것 같고 올해 6월하고 비교해 보면은 6월도 1등급 컷이 46점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9월 모평이 6월 모평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 걸로 선생님은 느껴요. 사실 6월 평가원 모교사 볼 때 여러분들 실력보다 현재 3개월 동안 문제풀이 연습이 되게 많이 된 상태잖아요. 9월 달 여러분들의 실력이 문제풀이 실력도 마찬가지고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들도 마찬가지고 6월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1컷이 비슷하게 46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6월보다는 시험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6월 달에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를 해봤더니 1컷이 이 정도 나오네. 근데 9월 되고 수능 되면 여러분들 실력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약간의 난이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서 난이도를 좀 조정한 것 같아요. 참고로는 작년 9월 모평은 1컷이 50이었는데 작년이야 워낙 이제 좀 쉽게 출제하는 경향을 좀 많이 얘기할 때여 가지고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월하고 9월의 중간 정도 난이도나 아니면 올해 수능은 어제 봤던 9월 모평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약간은 그래도 좀 어려운 공부는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난이도 자체는 6월보다는 좀 약간 높게 출제가 됐고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13번에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줄 때 그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같은 걸 따질 때 우주 배경 복사 방출되는 시점이나 현재 시점에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물어보는데 서로 감속, 가속, 팽창이 다른 우주 모형에서 현재보다 똑같은 시간이 지나는 과거 시점에 우주의 온도를 판단하는 건 여러분도 약간 좀 생소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주의 온도는 우주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만 좀 생각을 하고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그려봤으면 그래도 30분 안에 좀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18번은 별의 물리랑 비교하는 문제입니다. 여태까지 6월 달에 나왔던 겉보기 등급, 최근에는 좀 겉보기 등급하고 거리를 이용해서 광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별의 종류 판단하는 문제들을 평가하면 좀 많이 내고 있어요. 그리고 질량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질량 비교하는 문제는 주기열성과 주기열성이 아닌 거성 쪽의 별들의 광도를 주어주고서 주기열성이 아닌 별이 주기열성이었을 때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가지고 질량 비교하는 문제들이 이미 한 번 3년 전에 출제가 돼가지고 올해 6월 평가원 그리고 3년 전에 출제했던 문제 두 개를 결합해서 18번에 물리랑 문제를 낸 것 같고 그다음에 20번의 도플로과의 시선속도 문제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정계도상에 어떤 특수각이 나올 때 2분의 1, 2분의 1 루트 2, 2분의 1 루트 3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했죠. 그걸 살짝 응용해서 이제 시선속도를 냈던 문제 자꾸 도플로과 문제가 쌤 생각할 때는 어떤 지구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도플로과를 이용해서 배경선을 찾는 것 자체는 지구학이지만 그 안에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라든가 계산적인 내용들을 좀 더 살짝살짝 좀 집어넣는 경향들이 보여요.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정답률을 보더라도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 정답률이 대체적으로 한 70% 이상의 문제들이 대부분 15번까지는 좀 그렇게 여러분들 정답률이 좀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아까 13번 문제 정도만 빼고는요. 1번부터 3페이지까지가 16번까지라도 되어있죠. 16번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갔을 텐데 4페이지가 4문제가 전부 다 정답률이 30%대가 나와요. 그러니까 4페이지 문제를 풀 때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존은 올해 수능도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4페이지에 뭐 이번에도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 4페이지가 별의 물리량 문제라든가 절대 연령 개선하는 거 그리고 도폴력과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평상시 어렵게 공부하는 내용들이잖아. 거기에 맞춰서 좀 자료 해석이라든가 계산 같은 것들은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단원별로 보면은 고체지고 대기하고 해양 천체가 있는데 천체가 좀 많이 좀 출제가 된 것 같아요. 이번 시험에서는 대기하고 해양이 좀 약간 살짝 문제가 적게 출제가 됐는데 단원별로는 거의 6, 7문제씩 거의 골고루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주, 서로 다른 시간에 따라서 팽창 속도를 줬잖아. 그럼 A는 감속 팽창, B는 잘 봐보세요. 감속 팽창하다가 가속 팽창으로 바뀌었는데 현재하고 같은 시간이 지난 T시기 이건 이제 빅뱅이 일어난 시기가 아니에요. 현재보다 같은 시간 전에 T시기의 우주 백목사의 온도를 물어보는 건 이 시기의 A하고 B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선생님이 해석에 찍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. 자,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보기 등급이 주어지고 광도이고 별의 종류가 주어지면서 표면온도하고 반지름이 남았다? 광도를 비교할 수 있고 광도하고 겉보기 등급,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면 우리가 뭘 비교할 수 있어? 별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. 그러면서 이제 보통 질량을 비교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질량 비교하는 건 똑같은 주결성일 때 질량 비교하는 것들 요게 기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는 주결성이고 하나는 주결성이 아닐 때 질량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도 좀 해주신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번 같은 문제는 보통은 이런 시선속도가 나올 때 덧불로코에서는 이런 게 시선속도의 최대값이 되도록 주는 게 보통인데 얘는 시선속도의 최대값을 안 줬어요. 안 주고 그냥 이 A 같은 경우에 시선속도가 플러스 15일 때 그럼 이건 최대값의 2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도 3도 아닌데 공정계도상의 위치를 좀 결정을 해보라고 하는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시선속도가 공정계도상의 위치가 30, 40, 60이라고 하는 특수각의 형태의 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A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. 이런 문제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요. 30도, 45도, 60도일 때의 위치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이런 것도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본 해설 강의 할 때 여러분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점수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뭐 개념 강의를 듣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 번만 살짝 그 부분의 주제만 내가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. 선생님, EBS 강의가 실질적으로 문제의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이 주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해석하면 좋은지 그걸 핵심적으로 좀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EBS 개념 완성 강의 중에서 그 필요한 부분의 내용들만 좀 발제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을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선생님 문제풀이는 좀 약간 N제가 약간 고난도 문제가 들어가 있는 N제가 시즌 1하고 시즌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시즌 1은 단원별로 돼 있고요. 시즌 2는 랜덤하게 문제를 배치해서 200문제가 모의고사 한 세트 풀 때 여러분들 꼭 단원별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.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여러분들 모의고사 푸는 형태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시즌 1 200문제, 시즌 2 200문제 진행이 되고 있고 시즌 1은 이미 완강이 돼 있고요. 시즌 2는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언팩트 모의고사는 총 4회가, 시즌 4가 진행되는데 시즌 1과 2는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시즌 3하고 시즌 4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실전 연습을 좀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9월 모평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.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고 9월 난이도 정도로 우리 수능이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